사야 명목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 1라운드 디펜스 1대 아스카론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선출 이영욱 선수의 타석 3구 3진으로 세스리 덕아웃으로 들어가고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깔끔한 후한으로 출루하는 손인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까방권 승은 안돼! 까방 안 남았다고 이제 까방권이 안 남은 프로나풀 문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1스트리크 파울 2스트리크 아! 루킹 3진이 됩니다 불판정에 매우 억울해하는 문희성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5번 전승호 선수에 타석 바깥쪽에 1스트리크 파울 2스트리크 스윙 3진 바깥쪽 슬라이더에 배트까지 날아가고 맙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카메라가 바람의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아랫부분도 잘라내 영화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및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중안으로 일루의 진로하는 깔끔하게 생긴 강공수 선수입니다 비껴맞은 볼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제대로 받아쳐 좌안으로 1가점을 만드는 김건국 선수입니다 몸에 맞는 볼에 주전을 내보내고 6번 이영민 선수에 타석 스윙 1스트리크 바깥쪽 꽉 찬 2스트리크 아! 조금 더 빼보지만 볼이 됩니다 스윙 3진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에 3진을 잡아보봅니다 7번 김남기 선수에 타석 바깥쪽 꽉 찬 1스트리크 스윙 2스트리크 아! 초보보다 좀 더 늘어온 것 같은데요 스윙 3진 본 대회는 프로 선출이라도 야수 출신은 40세 이상이면 피칭이 가능하고 프로 투수 출신은 50세부터 피칭이 가능합니다 히트! 인쿠스를 받아쳐 깔끔한 좌안을 만드는 박종관 선수입니다 두 타자 연속 볼렛을 주고 만루의 찬스에 앵그리버드 강흥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안으로 파고드는 볼에 헛수육을 합니다 스윙 3진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3진을 당하고 프로 선출 이영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닥 긴볼 1루수가 잡아 직접 태그하여 투어웃이 되지만 그 사이 투자가 들어와 1점을 주고밥니다 베이스 홈볼과 힙바이 피치볼을 줘 밀어내기 1점을 주고밥니다 타석엔 장챈인지 최민식인지 긴머리를 휘날리며 박선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앞에서 최대로 눌러쳤습니다 충전수가 쫓아가는데 아! 슬라이딩 캐치를 해봤지만 바람에 볼이 짧게 떨어져 볼을 놓치고 펜스까지 볼이 굴러가 투자 모드가 들어오고 장챈 아니 박선호 선수까지 홈으로 달립니다 철퍼덕 슬라이딩으로 꿈까지 들어와 점수를 5대1로 벌리고 긴머리를 휘날리며 매우 기뻐하는 박선호 선수입니다 전승호 선수의 타석 히트! 인쿠스 볼을 받아쳐 라인 안에 떨어지는 좌선 3루타로 3루의 진로하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박종관 선수의 타석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불안정한 송구지만 직접 태그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간을 만드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스플리터를 받아쳤는데 좌풀로 1아웃이 됩니다 투쌍 볼 볼을 한번 놓치고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3번 이무제 선수에 타석 뚝 떨어지는 커버볼에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한 번 더 바깥쪽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하는 이무제 선수입니다 이무제 선수가 천리선염으로 체중의 10kg도 빠졌다고 합니다 고생해서인지 오늘 영맥을 못추는 것 같습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진을 당하고 마는 은치원 선수 바깥쪽을 툭 밀어쳤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장빛발 조윤상 선수에 타석 3루 땅 볼 3루수가 대시하여 1루 송구 3아웃이 됩니다 투 스트랑 볼 2수가 볼을 놓치고 다시 1루로 송구하여 1아웃이 됩니다 유격수 정면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 송구 2아웃이 됩니다 바깥쪽 커브 볼에 1 스트라이크 패스트 볼에 2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꽉찬 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홍석균 투수입니다 4회초 이형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1루 땅 볼 1루수가 직접 베이스를 밟아 1아웃이 됩니다 손희노 선수를 폴렛으로 주고 다시 한번 문희선 선수를 맞추고 맙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음침한 박선호 선수가 5개 들어오자 고의사고로 내보냅니다 고의사고 백힌 타구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되지만 또 한 점을 주고밥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원핸드로 잡아 1루 송구 3아웃 콩수를 교대합니다 히트 인코스 볼을 감각적으로 밀어쳐 좌선 2루타로 1루의 진로하는 김남기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이 됩니다 히트 바깥쪽을 밀어쳐 주자를 불러들이는 우한을 만드는 김병군 선수입니다 아 이게 뭔 소리인가요? 2루수가 볼을 한 번 놓치고 뒤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협의심을 요청하지만 원심이 유지됩니다 아 동시라 심판님 마음이 있겠는데요 2번 강공수 선수의 타석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빠른 1루 송구 조금 민나가지만 주자를 태그하여 3아웃이 됩니다 오늘 보여준 게 없는 은치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가 멈추지 않아 두깟다 된 볼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첫 타석의 조윤혁 선수입니다 안쪽에 맥힌 타구가 1루수에 굴러가는데 바로 잡아 송구하였지만 세입이 됩니다 몸에 맞는 볼로 나가는 조윤상 선수 그리고 타석의 이형욱 선수입니다 1루 땅골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입니다 디펜스원의 마무리 투수가 정범무 선수로 개최되었습니다 힙바이 피치드 볼로 주자를 내보내고 핀치히터 김현우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을 뚫고 좌이수를 넘기는 좌월 1루타로 따라가는 1점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5번 강영진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6번 이형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페스티벌로 투아웃을 만드는 정범무 투수입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한 대 맞추고 8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 베타 한쪽에 맥힌 타구 어? 애매한데요? 중풀로 쓰리아웃이 되며 디펜스원이 난적 아스카론을 7대3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